우리 20마리의 냥이들이 정말 좋은 곳으로 빨리 입양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해 9월에 알려진 거니까 3개월이 훨씬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 왜 입양이 잘 안 되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보호소에 있는 고양이들에 대한 편견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호소에 있으면 왠지 위생상 아이들이 더러울 것 같고 어딘가 좀 아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10살이 고양이 입양 신청을 하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VCR 잠깐 봤지만 사람 너무 좋아하고 애들 너무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였거든요. 그런 편견은 버리시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SNS에서는 벌써 선공개가 되었죠. 고부의 유기묘 입양 프로젝트 프로듀스 제로! 분위기도 무거웠고 향기 시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스 제로! 어디서 좀 들어본 듯한 느낌적인 느낌은 인기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느낌인 살짝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제로의 의미가 뭐죠? 고양이들 외모 하나하나가 다 아이돌급이에요. 워낙에 아이들이 예쁘고 고부의에서 이 고양이들에게 간택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Salz 비상 원래 그런 나비들은 예쁜 꽃을 보면 안고 싶어해요 안고 싶어요 사탕처럼 달콤했던 내 마음은 너에게만 줄 거예요 Stay on my feet 너의 망설이지 마 너의 도대고 하자 바람 모두 앞에 사랑할 수 있게 끝 너만 널 바보는 걸 너만 널 사랑하는 걸 애착이는 눈빛은 너가 노릴 것 같아 나를 외롭게 만든 건 안 돼요 나를 여는 준비가 되면 오세요 두 손을 잡은 채로 함께하길 원해 언제나 그려왔던 상상처럼 현재 신청율이 좀 저조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도 신청율이 저조해서 좀 걱정이에요 대신에 저희 SNS에서 홍보물을 계속해서 공유해주시고 이렇게 홍보를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입양이라는 게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많은 고민은 필요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양이랑 함께 사는 건 또 그만큼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집사로서 적극 추천합니다 네 스무 마리의 고양이들이 보니까 너무 착하고 문제묘들이 아니죠 네 없을 것 같아요 문제묘들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냥 슬쩍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피디님께도 아니 애들 막 화내고 막 하는 장면은 다 편집을 하신 거냐 혹시 입양 잘 되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런 것도 없네요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제가 진실하게 다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묘라서 좀 내가 좀 나랑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되시다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잘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생님 네 고양이를 부탁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시청자 게시판에 공지글 프로듀스 제로 입양신청 안내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채우시고 나서 고양이를 부탁해 메일로 보내주시면 네 입양신청이 완료됩니다 네 그리고 또 프로듀스 제로의 입양자로 선정되신 분들 중 방송에 도움 주시는 분들께는 각종 고양이 용품이 담긴 고양이 입양 키트 우와 이거를 저희가 또 선물로 드리고요 네 네 고부의 전문 입양 코칭까지 받으실 수 있는 특전 있다라고 하니 고민 많이 하시지만 액션은 고민하지 마시고 예 예 많은 관심과 사랑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우리들의 클로징 멘트가 더 마음에 와 닿는데요 우리 프로듀스 제로 스무 마리 고양이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우리 또 만나요 나 emoingle 네 어머니 아멘 Aware 算 우리